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 하세요. 1대 0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1, 전투 시작! 정말 고마워요. 병력이 적혀있어요. 아, 하세요! 방금 건 친구들은 한마디.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적이 부활합니다! 나는 슈트잉을 이ista. 적이 부활합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슈트잉을 이ista. 저기 부활합니다 저도 기적을 행할 순 없어요 네 그러진 못하지 않았어요 저기 부활합니다 저기 부활합니다 정수 1대 1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전투 시작 이제 집에 가셔보세요 전부가 4대 1 반가워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전투 시작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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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전투 시작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군요 전투 시작 111 전투 시작 플레이 적을 청취했습니다 아니요 적을 청취했습니다 좋지 않네요 적을 청취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하세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수는 계속됩니다 승리 정수 6대 1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클리어! 클리어 조심해요. 안녕하십니까?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클레임, 이런 느낌이었군요.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방금 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7대 1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1, 제가 곁에 있어요. 고마워요.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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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단 에세!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손 간頭 공격하겠습니다. 아군 승리! ㅋㅋㅋ 뭐... 늘 그러진 못하죠.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성태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늘 그러진 못하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승리